심심한디 뭐 재미난거 어떻냐? 인생이 원래 심심한거요 아따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놓구나 뭣이라고야 지금 때가 어느 땜디 코로난가 달고난가 그것땜씨 난리도 아니더만 가긴 어딜가야 니 마스크 없제? 응 없지 그라믄 하나 만들어줬구나? 진짜? 역시 친구밖에 없다야 잠깐 있어봐라이 으쩍 으쩍 천은 이거면 됐고 바늘좀 잡아봐라 아따 잘좀 해봐야 잘 허고있냐? 더럽게 안들어가네이 이거 안되겄다야 그럼 어쩐데? 잠깐 기다려봐라이 이리로 와봐라이 응 아따 왜 이렇게 떨어진다냐 어쩌라고야 가만있어봐라 아따 지금 뭐드냐 가만있어보라고야 니는 이렇게 하고 댕겨라 어디 나가면 꼭 해라이 알았다 근데 니는이야 나는 하나 살았어갔다 야야야야야 가만있어봐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